어. 물건대 갈 게 하나. 장난. 근데. 알아. 갈 게 하나. 몇 살이고 내 하나?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쟈쟈살어야. 강약아. 설치완료. 설치완료. 아! 진짜 설치한다! 어 파이팅. 이거 너무 쎈요. 너무 쎈요. 이렇게까지 하는 게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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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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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해. 이거 너무해. 이번 노래는 얘가 지금 제일 인기 들고 있는데. 야 고맙다. 야 밥은 어? 공동이야.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이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냐? 그냥 가. 마약 같은 거 하나. 꾸욱! 한번 더 찍! 꾸욱! 여기 있었잖아. 찜! 여기 있었잖아. 그걸로 이제 애교 만들었어. 꾸욱! 빠! 꾸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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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친 거 같아. 그런... 어? 왼처랑 바로 가면 돼 안 돼. 응? 돼 안 돼! 뭐야? 어떻게 됐어요? 아아! 이거 최우욱! 아아! 어어! 어허이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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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아! 나를 위한 거냐? 지민 BGM Q 열심히 한다 하지만 재미가 없어 고글고글 끓는 내 마음 여기까지 전해 신나 지민 사랑 진실 예절 까 yup 이 Untiene as the 우리가 이者 Sierra 준비 영상 여기 컴퓨터 gat는데 너 여기서 살지 않았을까? 잘 수 있지 만화도 볼 수 있지 게임할 수 있지 네 양파맛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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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여라로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림이 너무 이뻐 보였단 말이지 자꾸 한 번만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쉬우니까 한 번만 그래요 단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여섯 개는 나왔네 세이미 많이 응원해주세요 세이미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자 양파맛스프 세이미야 사인해야 해 세이미는 내가 굉장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니가 꼭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밥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밥이 중요하지 니가 중요하겠냐 하하하하 태어나야 돼 이거 다 넣어주세요 이거 이거 다 넣어주세요 야 밥 먹는데 얼마나 걸려 지구는 둥그니까 투자 고마워 국내 모시길 끝내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엄청 단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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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주민아 지금 뭐하고 있어? 지금 다 한 입씩 열어주고 있어요 주민아 뭐하고 있어? Еな Shaun Asha 演技ということで 質問なんですが 防弾少年団の中で一番 え? どうした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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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気を出してください いやいやハードルが上がっちゃってる 後付けでなんかごまかそうとしてる さ次ジミンさんいくの? あっいいいい 幸せになろう 으 가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카메라 맞추면 안 돼? 어 어 어 걸어 다니는데? 아니야 아니야 대답을 해요 빨리 여기 한마디 오늘 어땠어요? 답이 켜 제 이름이에요 답이 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오래 준비를 못했지만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설펐서도 태형이에요 애교를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이었습니다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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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, 안녕? 내 친구야? 내 친구야 그래?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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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민 이 바 보 지민이 바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미 나이 찬다 나이 찬다 너는 바라보며 자꾸 웃음이 이거 알아야 하지? 너 일로 한 마 지민아 괜찮아? 죄송합니다 나이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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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 안에서 환상의 공 가장 주기 잘 만든 멤버 자 하나 둘 셋 이건 얘네 둘이지 애들이 95년생 둘이 나는데 넌 좀 그만 싸워 뭐? 왜? 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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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야! 손이 강하잖아... 어떡해 하나 둘 셋! 아, 손이 약해! 비비비... 아.. 레슬리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